챕터 1 챕터 1 아닌데? 나 챕터 2 샀는데 챕터 1으로 돼있어? 2 어떻게 해? 아니 나 이거 했는데 왜? 나 이거 다 했는데 왜 다시 1이야? 이런 게 어딨어? 잠깐만 난 챕터 2를 하려고 샀다고 8 아니 10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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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줏땡거 같죠? 잠깐만 제가 여기서 포기했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줏땡거 같죠 아무리 생각해도 줏땡지 어떡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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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어떡하지 난 투를 할 생각으로 샀지 원 마지막부터 다시 할 생각으로 산 게 아니었는데 잠깐 어떡하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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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돼. 어디로. 질병. 어디로 가야 돼. 어디로, 어디로. 아아아아악. 어디로 가야 돼, 어디로가야 돼, 어디로가야 돼, 어디로 가야 돼. 아아아. 저기 뭐 키워 있는데? 체청붕아, 들고 해달라구요.. 혼돈 나 혼종인데? 너무 혼종인데? 아 아 아 아 야 아 아니 챕터 2로 왜 안 넘어가냐고 아 아 여기서 하는 거구나 네 이 실행 파일이 플레이를 누르니까 따로 있네요 나 1 왜 했냐 개 파츠네 개 파츠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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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류의 약간 좀 고무로 되어있는 장난감 분위기 됐는데 어우 잠깐만 분위기 됐는데 1 2 3 2 3 2 2 1 여긴가? 일보다 더 좋아진 것 같기도, 화질이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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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. 천천히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여기서. 이렇게 해서. 여기. 여기 지나고. 어, 됐다.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. 흐흐흐. 흐흐흐. There's a train station nearby. It needs a coat. And I have to. Are you gonna get out? 진짜 다소운데, 뭐라는지 모르겠어. 많이가 없네. 떨어지면은 약간, 유다이 볼 것 같은데요? 어? 어어? 흐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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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야? 흐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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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엘들링으로 힘든, 피지컬, 심신, 달래러, 게임하고 있는데, 지금. 이용 Sara, 오 교체. 여기 열린다. 세상에. 이러고. im. going you need you to trust me. 유다이하셨네요. 축하드립니다. 적 Solari 절로 떨어져야 되는거 아니 blowing. 유다잇이 무서운데 왜 깝쳐 여긴가 보다 파워 쓰레기 같은 퍼즐 게임 또 해야 돼? 아 이거 어려운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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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됐다 오 전 오래 안 구웠어 됐어 됐어 이 정도 머리는 쓰네 나가 이 새끼야 뭐? 왓 내 빨간 손 왓 왓 왓 뭐라는 거야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하라고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해 한국어로 해 모르는 거야 한국말로 해 한글라 지원 안 하나요? 얼굴이 섬뜩하게 생기셨어 리깅 잘못된 버투버 같아요 선생님 리깅 잘못된 버투버 같아요 선생님 입 모양의 리깅 잘못된 버투버 같아요 이게 그거야 그 표지 사기 이렇게 안 생겼잖아 왜 자신을 자꾸 미워하려 그래 자꾸 저떤 색으로 표지 사기 하면은 안 돼요 음성 깨시는 것 봐 além 쪽으로 다omez свое 시키는 과리 시키는 메뉴 시청자 시청자 이게 아니야? 이게 아니야? 마미 롱 렉 다운 스테이스 그리고 뮤지컬 메모리 뮤지컬 메모리 봐봐 뭐야 가져갈 수 없어? 아 됐다 어 어쩌라고 여기서 그린 핸드 아 얘는 파워를 충전해가지고 옆에다가 둘 수 있구나 근데 10초밖에 안 되는구나 빨리 10초밖에 없어 가야돼 뭐 어디라고 아 여기 길 있다 뭐 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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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루게이 헛츠 스크린 에? 글루게이 헛츠 귀빙 파이 응? 글루게이 헛츠 ㅎ 크리스마이스 ㅁㅊㅇ ㅁㅊㅊㅅㅇ 미친놀이 하고 와있어 믹서운들이 진짜 하하하하하 방금 거 깨라고 만든거 아니잖아 하하 뭐지? 아니요 예습 안했어요 저 영상조차 본 적 없습니다 저 그냥 오늘 진짜 나와가지고 오늘 이거 엄마야 엄마 왜왜왜왜 하기 전에 해봐야지 해가지고 들고 온거에요 저 아무것도 안 봤고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이제 계속 제정신이 아닌거 얘 세 번 더 남았단 듯이구만 아 와 옛날에 이런 모래장에서 많이 놀았는데 이런거 진짜 겁나 많았어 꼭 갇혔네 땅 파보면 쓰레기 유리조각 이런거 개 많았는데 땅 파보면 쓰레기 아니 미친놀이 어디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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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갔지? 아아악 아악 아악 앗! 앗! 힉 힉 나도 발기로 대응하겠다 으앗! 야... 너무 빠른데? 우와! 오! 넌 잘했어 헉! 마미가 너무너무 부끄러워 여기! 마미가 너무너무 부끄러워 뭐... 이거? 어... 어... 아 트레인코드... 오케이 에잇 음... 으흐흫 으흐흐흫 하... 아... 아 그래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지 그래 와 이제 하나 남았다 얘들아 하나 또 어떤 똑같은 게임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와 이도 진짜 추억이다 다 여기 영어 한글 써져있고 오 씨발 오 씨발 오 씨발 어디로 나가야 돼 우리 웃긴 저렇게 안생겼어요 근데 얘는 좀 생각보다 귀엽게 생겼다 아 나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이번의 시기봉진을 쌍으로 걸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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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돼? 어떻게 해야돼x4 나도 모르는 길이 열렸구나 미안한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돼? 얘들아 이딴 길에 떨궜으면 가는 법 정도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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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ikke 아 아 아 아 수 안 아 왔어! 할 수 있다할 수 있다 알 수 있다아아아악 알 수 있다 nostro 가자 가자 가자! they'll have my own a a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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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아악...두가 맞춰... 아...잡았다...자 왔다... 아$0 으어어어어... 으어어어어어어어어... 다 앞으로 쭉 가서... 먹히고... 어우 됐다! 먹히고... 먹히고... 이걸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요? 아니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요? 어 됐다.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요? 아니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서. 아니 얘들아 여기서 어떻게. 빠를빠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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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그쪽엔 쓰레기 같은 곳을 드디어 넘어왔다. 뭐야. 아 왜왜 왜...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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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trepreneurs 다행이다 요즘 Division Act 같았어 이제서야 얘기하는 건데 힐링이 되면 잘 갈렸다 빗어라 영혼이 사라지도록 해 하이파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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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 우리 다 영혼이니까 알아드릴 수가 없어 아 매니저 사이서물 기차를 움직이면 되는 건가? 아! 레버가 안 당겨지는데? 왼쪽은 낚시네. 이거 직관차 오고 생냐고.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. 시발 이거냐고. 간다, 간다, 간다. 이현 어디 갔어? 죄송합니다. 너는 떠나지 못해. 너는 이렇게 만나지 못해. 그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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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냈어? 아, 너무 오래.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. 정확하게 하는 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찾고 싶어. 그걸로 할 수 있는 것 같다. 너무, too bad things that happened. But I know whatever I need you to do, you are capable. We will what is... 나 혼자 환상의 나라로 떠나라고 나 혼자 환상의 나라로 떠나라고 나 혼자 환상의 나라로 가라고 뭐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안 멈추는데요 이유절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멈춰드렸습니다 죽어서 와 엔딩까지 다 봤어요 와 나 이거 엔딩까지 볼 줄 몰랐는데 다 봤어요 와 와 엔딩까지 다 봤다 와 내가 해냈어 장장 장장 이 4시간의 게임을 끝냈다 와 약간 뿌듯하네요 엄청 뿌듯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